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지랭마트 김정민이고요. 저 막긴 막는데 이렇게까지 게임 끝나는 경우 별로 없는데 갑자기 어렵네. 전진 게이트 잘하면 어지간해서는 프로토스가 손에 안 봐요. 전진 게이트를 익숙하게 할 수 있다? 그러면은 웬만하면 하세요. 그게 제일 좋아요. 나갈까? 와 저 형 쇼를 해라. 아 저 쇼를 해라 진짜 쇼를 해라. 중정민 화이팅. 중정민 화이팅. 으 으 아우 못 맞겠다 진짜 아우 진짜 뭐야 이거 아 어우 상황이 어떤지 예측이 안된다 침묵을 잃어버린다. 오빠라. 으아아아아아아아!!!! 후... 걔 둘 깨버리자. 오. 드라마니 나왔네. 제발 드러나오지마! 오우... 이거 다크 오는 거 아니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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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! 아... 씨... 나이스! 넥서스 와 넥서스 완성되어있네 안 돼 안 돼 안 돼! 우와... 이거 상황이 어떤 건지 나 이해가 안 된다 잘 아! 왜 갇히냐! 오우... 아! 어디가! 아! 뭐야 이거 아빌터하고 있겠지? 진짜... 오우... 그 정도 티비야! 오우... 그 정도 티비야... 계획 있으십니까? 알겠습니다 혹시 많이 하는 밖에 없네 ? 네 와 하이템 플럭 너 이거 건너오면 너 미친짓이다 아 거기까지만 손에 바꿔주기 아 아 아 밀리는데요 와 게이트가 몇개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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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애기를 한번 볼건데 막을 자신은 없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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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제일 즐겨